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교사들을 격려하고 명상 수행을 복지 현장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 전수조사 중간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명상 인구를 불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명상의 생활화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들과 잇따라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을 찾아 청주공예 비엔날레의 성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제11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사흘 일정으로 경주에서 개막됐습니다. 세계와 함께하는 희망의 소리를 주제로 한 이번 에밀레전에서는 우수한 전통문화와 수준 높은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불자정치인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제주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수님이 장애인시설 특수교사의 열악한 업무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우수님은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 교사들을 격려하고 명상수행을 복지현장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첫 소식 이댈순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수님이 스크린 화면 캐릭터를 향해 공을 던집니다. 자리를 옮겨 물고기 모양의 색칠을 한 뒤 스캔을 하자 헤엄치는 모습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디지털 트레이닝센터에서 진우수님이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진우수님의 이번 방문은 특수교사와 전문 치료사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은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재기 등의 고충을 도로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안에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최대한 저 혼자서 저희는 일단 즐겁게 잘 놀고 왔다는 것에 조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막상 집에 가서 아이들 상처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 그걸로 과하게 반응하시거나 복지관 쪽으로 책임을 무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특수교사들의 심리적 압박과 고통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우선 장애인분들의 도전적 행동이나 어려운 심리 문제분들을 맞다보면 저희 직원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병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교사들이 더 넣은 가슴속 이야기를 경청한 진우수님은 경제적이고 제도적인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면 이런 법적인 것 행정지원적인 것 이런 모든 재반 복지 행정 전반에 걸친 제도적인 면이 빨리 현실에 맞게 개선되고 제도화되는 게 중요하다. 진우수님은 하지만 제도적 물질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명상 수행 등을 통한 마음 치유를 1차적 처방으로 제안했습니다. 나 자신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는 명상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소강당으로 자리를 옮긴 진우수님은 복지관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진우수님의 이번 방문은 복지관 종사자들이 겪는 보편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명상 등의 불교적 해법이 효과적이라는데 공감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명상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기초연구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명상연구위원회 소위원회는 어제 종로전법회관에서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 전수조사 중간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내 조사팀 담당자 동아스님은 종단 소속 시설이 아닌 충남 논산 마음수련 메인센터는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상 보급을 활발히 하고 있다면서 조계종단에서도 직업 연령, 지역에 맞는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조사팀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증가하는 명상 인구를 불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명상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명상 생활화 사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회의에는 조계종 명상 프로그램 추진단장 미산스님과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스님, 명상연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국내 전통사찰 130여 곳이 함께 잘못됐음을 지적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불상 봉안위원회는 부석사의 연속성과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불교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헌신한 전국 사찰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라는 내용의 공동탄원서를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는 대전고등법원은 조선왕조실록의 일부 내용만 증거로 채택하고 전문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남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한 번도 폐사한 기록이 없는 부석사의 소실 가능성을 전제로 판결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공동탄원서에는 조계종 사찰뿐 아니라 천태종과 관음종, 태고종, 불교교육육주회, 선학원 등 여러 종단이 참여했는데 이는 사찰이 화재로 소실돼 복원한 경우 부석사 판례처럼 역사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봉안위는 설명했습니다. 덕승총림 수덕사는 어제 경례대웅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인곡당 법장대종사 열반 18주기 추모다래제를 봉행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추모다래에는 덕승총림 방장 달아 우송대종사와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 서울국제선센터 주지 법원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은사이신 법자장자 스님께서 남기신 그 뜻을 한시로 잊지 않고 그 뜻이 저희도 종단 발전과 저희 분류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저희 문도 사령스님들과 사제스님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그 스님의 규제를 받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법장 스님은 1960년 수덕사에서 원담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수덕사 주지, 학교법인 동국대이사,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05년 9월 11일 세수 64세, 법납 45년으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들과 잇따라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을 찾아 추석 맞이 이웃돕기 성금을 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성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진수 기자입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22일 충북을 찾아 지역 협력과 종단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상진스님은 충북 종무원 임원 스님들과 함께 충북 독총을 방문해 김영한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진스님은 이 자리에서 충북도의 추석 맞이 불의요토끼 성금과 반야신경이 새겨진 목판을 김 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도 추진 레이크파크 너네상스와 관련한 사업을 소개한 뒤 불교계의 협조 요청과 평소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상진스님은 청주시청을 찾아 이범석 시장과 차담을 나눈 뒤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3 청주국제공예비앤날레 입장권을 구입해 청주시에 기탁하고 이 시장에게도 반야신경이 새겨진 목판을 성문했습니다. 특히 태구정은 이번 상진스님 방문을 계기로 충북도 청주시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충북 종무원 추진 사업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했습니다. 지자체 방문을 마친 상진스님은 이어 충북 종무원 주지총회에 참석해 충북에서의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난 7월 취임법회를 가진 상진스님은 태고종단 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입니다.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의 가치와 정신을 기리는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사흘 일정으로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와 함께하는 희망의 소리를 주제로 한 이번 에밀레전에서는 우수한 전통문화와 수준 높은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입니다. 신라화랑이 기상을 품은 경주 문화 문 서랍을 풍물단의 길누리로 제11회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4년 만에 열리는 에밀레전의 주제는 세계와 함께하는 희망의 소리,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기원하며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즐길 수 있는 대신라방국 체험축제로 꾸며집니다. 오늘 울려퍼지는 에밀레종 소리로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꼭 경주에서 유치해서 신라 천년 고도 문화예술의 도시 경주시가 세계의 경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황과 발전을 위해 21개국 정산들이 모이는 에이펙 정상회의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은 한국의 전통과 못이 가장 잘 보존된 천년 고도 경주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기를 발언하는 다짐 대회의 뜻을 담았습니다. 경주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위치에 여러분의 강력하고 일추된 뜻을 모아 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상회의 위치 다짐 대회의 뜻도 함께 담아 진행될 것을 바라면서 끝으로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을 유의미하게 즐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라의 종, 성덕대왕 신종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 문화의 우수함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에밀레전은 신라종 타종과 글교 사물 체험 등 에밀레전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에 대해 박서진, 홍순지, 민정민, TG 브레이커스 등 국악과 가요, 댄스가 어우러진 에밀레 축하 공연이 매일 열립니다. 또 신라북 시니어 선발대회,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에밀레 국악 한마당에 이어 경주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까지 세대가 어우러진 체험 축제들이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에밀레전 개막식과 음악회 등 주요 공연은 BBS TV와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으로 녹화 중계됩니다. 소리를 통해 스스로의 품성을 보라는 1승 5놈의 원력이 담긴 성덕대왕 신종. 4년 만에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지는 우리 민족의 종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식훈입니다.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은 어제 행복 나눔 가피 봉사단이 마련한 추석 선물 500 상자를 정문원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정문원 구청장은 조계사의 보살행에 지역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고 김경숙 행복 나눔 가피 봉사단장은 연말에도 이웃을 위한 큰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먹을거리를 비롯한 생필품 등이 담긴 추석 선물 상자는 종로구 관내 5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상월결사 인도 걷기술래 현장을 현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한 BBS 불교방송의 오늘의 걷기술래 프로그램이 제30일의 불교 언론 문화상 뉴미디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불교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과 작품에 수여하는 제30일의 불교 언론 문화상 방송 부문과 언론 보도 뉴미디어 부분의 수상작들을 발표했습니다. 뉴미디어 우수상을 수상한 BBS 불교방송의 오늘의 걷기술래는 한국불교 술래 문화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 상월결사 인도술래의 생생한 현장을 지난 2월 15일부터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매일 실시간으로 안방의 시청자들에게 전해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보도국의 박준상 기자와 TV 제작국 박성환 PD, 기술국 김성민 감독 등 BBS 특별 취재팀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걷기술래 스님들의 여정을 가감없이 전했고 국내 시청자들과의 실시간 소통으로 유튜브 생방송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불교 언론 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2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의원님은 교수 또 하셨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이름을 날리시다가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제주 지역구 하면 항상 이게 현안입니다.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또 이번에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법안이 많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제 기억에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다루겠다 그런 뜻인가요? 제주 4.3은 이제 한국현대에서의 최대 비극이라고 하죠. 당시 제주도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던 시절에 4만 명 정도가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당했으니 가족의 한 분은 꼭 4.3에 연루돼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희생을 당한 것도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믿는 정부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거니 참으로 사연도 복잡하고 억울함도 많고 그래서 한동안 묻혀 있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걸 좀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해보자 해서 4.3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진상규명 보고서가 노무현 대통령 때 나옵니다. 불교계만 해도 스님이 16분이나 죽창에 찔려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절도 또 많이 많이 소실되고 또 실제 절 자체가 학살의 현장도 있습니다. 관음사 같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 규명되거나 또 불교에 와서 사과한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놓쳐갔어요. 왜냐하면 종교계다 보니까 불교가 우리도 좀 이렇게 주목해달라 하기에는 뭔가 좀 쑥스러운 백성들이 이렇게 중생들이 하는데 스님들까지 하기가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안에서는 뭐 또 스님들까지 이렇게 또 하기에는 또 놓쳐서 이 부분도 좀 사실은 희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가신 스님들의 소위 위령도 해야 되잖아요. 그 족적도 좀 정확하게 적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종교계까지 포함하는 이 일들을 해라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에 낸 겁니다. 그런데 뭐 이거를 뭐 크게 뭐 아주 뭐 완강하게 반대하거나 이런 세력이 뭐 이거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 법안을 순조롭게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제주도가 이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필요한데 싱가포르 제주사무소가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은 동남아 국가 연합 아세안 국가 간의 교류 이게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이 그럼요. 그 제주도가 국제자유 도시입니다.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자유 도시라는 게 세계적인 모델이 사실은 싱가포르 홍콩이거든요. 그러면 제주도가 국제자유 도시로서 한국 통상의 아주 전체적인 모델이 돼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그게 성공해야 대한민국도 소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거대한 화물선 앞에 있는 예인선이 제주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에 제주도 관광객이 크게 보면 우리 내국인이 한 천만 대한민국에서 와가는 게 그 다음에 중국 등 밖에가 한 500만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도 중국 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아세아 또 일본 이게 3대 아주 중요한 해외 시장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런 마케팅 유치 전략에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송재호 의원께서는 제주도의 교수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그리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공직 경험을 아주 다행히 갖고 계시고 국회 정각회장을 지냈던 강창일 전 주류대사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리고 bbs 불교방송 개국 당시 1기 공치시험에 응시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려면 다 한 큰 사연의 덩어리인데 불교 또 불교방송과의 이년부터 하면 집안이 불교 집안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번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뭐 바로 이렇게 집앞이 절집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주지스님 또 절집이 굉장히 느껴주셨어요. 또 절밥이 맛있잖아요. 떡도 맛있고 추억이 아주 가득하고요. 불교방송에 그런 인연이 돼서 기자도 하고 싶고 해서 응시를 했는데 떨어졌지요. 떨어졌는데 그때 면접을 정유수님께서 보셨는데 스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고는 제가 멀뚱멀뚱 보니까 앞에 거냐 뒤에 거냐 이래요. 답이 내가 모르겠습니다 했으면 합격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정직하게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게 50%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막 짚은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앞에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싹 웃으셔. 그리고 그냥 가보라에서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답이 뒤에 거였나 보다 한창 생각을 했는데. 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일부러 어렵게 내시고 이 친구가 정직하게 답 하나를 보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로부터 좀 정직하게 살아야지 또 그게 계기가 돼서. 그것이 또 계기가 돼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큰 일꾼이 되셨는데 말이죠. 제주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서 혹시 또 각오 같은 게 있습니까? 늘 뭐 저는 꼭 불교라기 전에도 모든 소위 종교라고 하는 불교를 비롯해서 마음의 고향이고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사가 하나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보통 정신하고 육체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신도 뭐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 둘 말고 뭐 괜히 외롭거나 괜히 허전하거나 뭐 괜히 가끔 무슨 죽음이 생각나거나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뭔가 내가 좀 의지하고 좀 배울 수 있는 게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신가. 뭐 굉장히 짧습니다만 그 하나하나가 다가온 것도 막 위안을 많이 얻는 거죠. 그렇죠. 큰 위안이 되고.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시갑 지역구의 송재호 의원님과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9월 2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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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